자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감잡기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Get Set Ready Go 라는 크레용 팝에 근거하는 순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꼬여 있죠 Get Set이 뒤에 있고 Ready가 먼저 있고 그리고 Go는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강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강의는 성장을 자극하는 아기 마사지 마사지 많이 하면 아기가 성장이 자극이 되나봐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마사지를 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쨌든 성장은 자극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왠 뭐뭐 할 때 게이징 측정할 때 게이지 알죠 우리가 대전 액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내 게이지 바 그죠 내 체력 바 이런 걸 게이지 바 라고 하잖아요 내가 체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측정해주는 바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지? 원래는 주어를 남긴 분사 부문이죠 주어를 남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구조 측정을 할 때 누굴 측정하니? 새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측정을 할 때 하나는요 근데 뭐 중에 하나? 우리 첫 번째 징후들 중에 하나요 첫 번째 징후들 중에 하나 근데 그 징후는 뭔데? 의사 선생님이 찾는 그런 징후요 그거 중에 하나는 뭐구나 몸무게 증가다 원이 주어니까 이주로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네가 원해요 뭐 하길 원해요 impress a with b 구조입니다 a에게 인상을 주다 b 를 가지고서 이거겠죠 a에게 인상을 주다 b를 가지고서 네가 원해요 인상을 주기를 누구를 누구한테 너의 의사한테 근데 뭘 갖고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너의 작은 아기가 can gain weight 몸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가지고서 인상을 주고 싶다면 incorporate 뭐해라 포함해라 incorporate include의 뜻이겠죠 5에서 한 15분 정도의 마사지를 포함해라 어디에다가 너의 매일매일의 루틴에다가요 왜? 마사지가 relaxed 이완시켜 주거든요 너의 아기를 그리고 그리고 age 도와주거든요 이게 a고 이게 b겠죠 근데 어디에서 도와줘요? 소화 안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준다는 소리겠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음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it's better absorbed observe 하면 뭐뭐를 흡수하던데 당연히 음식의 입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더 잘 흡수가 될 겁니다 better는 부사입니다 외래 비교급이에요 better absorption 그죠 더 나은 흡수가 더 나은 흡수가 gives 줍니다 자 give 동서 나왔으니까 명사 두 개 your baby a better b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그러니까 너의 아기 애에게 더 나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근데 뭐 보다 평균적인 기회보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기회 몸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명사 of ing 하면 ing 하는 안명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몸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평균 기회보다 더 나은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better 는요 better chance of gaining weight가 그냥 뒤에 것까지 다 중복되는 것 제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 better는 명서로 쓴 겁니다 왜냐면 a better잖아요 자 in addition 게다가 더욱이 여러분 in addition이랑 동의와 뭐 있죠 more over furthermore besides가 있습니다 마사지는요 자극해 줍니다 뭘 자극해 주는데 성장을 강화시켜 주는 능동이죠 ing 성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호르몬들을 자극합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너 궁금해 본 적 있니? 네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 어순이 나와 있습니다 왜 동물들이 핥는지 그들의 어린 새끼를 핥는지 just after birth 간지 뭐 후에? 막 태어난 후에 그죠? 신기하게 동물이 딱 태어난 후에 어미가 계속 막 핥아주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touch 접촉이라는 게 is a nature's way 자연의 방식 방법이거든요 근데 뭐 하는 방법이에요? stimulating growth 성장을 자극시켜 주는 방법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of ing가 왔다라는 거 remember this 이걸 좀 기억해라 every time 뭐 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접속사고요 every time 이랑 동의어가 whenever 주어동사 every time 주어동사 each time 주어동사 at any time when 주어동사입니다 자 너의 강아지가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해요 너를 핥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won't stop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너를 핥는 걸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자 every time이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인데 여기에 왜 will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will이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의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will을 써야 됩니다 내가 너를 방문한다면 방문할 때 이렇게 말할 때는 will을 쓰지 않지만 내가 너를 방문하려고 한다면 방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will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를 강아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고요 이거 뭔데?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연에선 어미가 새끼를 성장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막 핥아 주나 봐요 강아지가 주인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막 핥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핥기 시작하고 멈추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걸 기억하라고요 너의 강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구나 is responding to respond to 어디 어디에 응답하다 응답하고 있는 거구나 그의 직관은 뭐야? 계속 핥아 줘야지 애를 뭐 할 수 있다? 성장시켜 줄 수 있다 라는 그 직관을 갖고 있는 거죠 강아지는 maybe 아마도 강아지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라고? that이야 라고 that이 생략되어 있고 you could stand to gain 네가 뭐 할 수 있게 될 거 같다? 얻을 수 있게 될 거 같다 약간 더 많은 몸무게를 뭐하면 우리 강아지가 당신을 핥아 주시면요 그죠? a few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stand to 입니다 stand to가 뜻을 꼭 아셔야 돼요 stand라는 동사가요 밑줄 이상하게 가니까 안 갈게요 stand to 동사원형을 받으면 be able to랑 be likely to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stand가 ing를 목적으로 받으면 그때는 참다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그니까 여기에 게이닝이 오면 나갈이 나겠죠? 틀리겠죠? 그죠? 여기 게이닝이 오면 이건 뭐다? 다른 뜻이다 라는 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이 끝났고요 ready가 끝났고 get set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set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개발하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요 being smart 네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being이다 그죠? being smart니까 똑똑한 것 혹은 경쟁력이 있는 것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순 취급하죠 isn't enough 충분하지가 않다 똑똑하다거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그거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때때로 don't recognize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알아차리질 못하거든요 뭘? 재능을요 뭐 할 때? they see it 그들이 재능을 볼 때 그죠? 여러분도 어떤 재능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뭐랄까요?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평생 그 재능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their vision 그들의 시야가 is clouded 구름에 덮혀버려요 구름에 덮혀버려요 근데 뭐에 의해서 첫 번째 인상에 의해서 어떤 인상 우리가 주는 인상이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고 자 그리고 그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can lose us the job 우리에게 lose가 누구누구에게 ~~을 잃게 해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직업을 그죠? 혹은 일을 잃게 해줍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데 우리가 원하는 일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야 너는 첫 번째 인상을 봤을 때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첫 번째 인상 때문에 혹은 혹은 관계를 관계를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어떤 관계? 우리가 원하는 관계 아 나 너랑 좀 잘해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걔가 네 첫인상이 별로야 너무너무 구린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를 잃게 해주는 겁니다 첫인상 잘 주셔야 돼요 첫인상 되게 중요합니다 the way 방식 그죠? 근데 뭐하는 방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이 Can speak more eloquently of 네 speak of 하면 ~~을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eloquently 에서 eloquent 가 운변을 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유창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창하게 더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기술들을 그 기술은 뭔데? 그 기술은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테이블 쪽으로 테이블 쪽으로 우리가 갖고 오다 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아주 활동적으로 뭐하면 cultivate 배양 할 수가 있으면요 그러한 presentation 보여주기 방식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방식을 잘 할 수 있어야 너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서 읽어볼게요 방식 근데 뭐하는 방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더 설득력 있게 더 유창하게 기술들을 말해줄 수 있다고요 그 기술들은 뭔데?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아주 활동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면 경작할 수 있다면 그러한 보여주기 방식을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cross 명사 off the list cross는 x표를 치다 해요 명사 목적어에다 x표를 치다 그래서 off the list 리스트에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목적어를 목록에서 삭제하다가 cross 명사 off the list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off the list 앞에 아무것도 없죠 명사가 왜? to be crossed 수동형이 되어 있으니까 수동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뭐하는 거? x표가 쳐지는 거 x표가 쳐져서 off the list 리스트에서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하기 전에 뭐하기 전에 before는 전치사로 쓰였고요 전치사로 쓰였고 그래서 뒤에 수동 동명사가 왔습니다 수동 동명사가 왔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전치사가 와서 give이니까 give가 주다잖아요 주다에 수동태는 받다 그래서 받기 전에 기회를 받기 전에 아무도 리스트에서 제거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기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요 근데 뭘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더 를 쓰시면 안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who they 그들이 누구인지를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who wh 주어동사 이렇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받기도 전에 아무도 리스트에서 x표가 쳐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being able to tell 네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 tell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뭐 너의 이야기를 from the moment 순간으로부터 근데 어떤 순간? 네가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으로부터 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 e is a skill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 e must be actively cultivated 반드시 반드시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경작되어 져야 한다 그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구요 목적이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뭘 쓰기 싫다 in order을 쓰기 싫다 라고 하시면 so as를 쓰셔도 됩니다 in order to so as to 그리고 to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구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고 이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 꼭 챙겨 두시고 그리고 이 6번 문장은 동명사 주어니까 반드시 is를 써 주셔야 됩니다 people이 있으니까 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얌다구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안된다라는 것 꼭 체크해 두시고 moment 다음에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기 때문에 when을 쓰셔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역시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을 쓰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다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하기 위해서에요 보내기 위해서요 메세지를 근데 그 메세지는 뭔데 이거 동격의 대신입니다 이거 위치로 바꾸시면 안된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여기 위치로 나오면 그거 틀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메세지는 뭐냐면 you are someone 네가 누군가다 근데 뭐 되어줄 수 있는 그러면 to be considered니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어질 수 있는 누군가다 라는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요게 a이고 이게 b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올바른 그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에 딱 들어 맞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메세지를 보내기 위해서요 자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 때문에 it's important 그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뭔데요 대디야 대디야 는 뭐냐면 we all run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뭘 how to say 어떻게 말하는지 적절한 것들 적절한 것들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올바른 방식 안에서 그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엔드가 있는데 요 엔드는 how to 동사원형이 병렬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리고 제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제시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시하는 건 누굴 제시하는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제시하죠 어디 안에서 방법 안에서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방법이 어필 어필해 주는 거예요 호소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이니까 덜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즉 뭔 소리냐면 테일러 테일러가 원래는 이제 재단하다라는 동사예요 그죠 근데 ing가 붙었으니까 재단하기 가 되는 겁니다 재단하기 뭐 엄청난 첫 번째 인상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아 뭐예요 첫 인상을 잘 줘야 된다 첫 인상을 잘 줘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리 포지션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 방식으로 어 끌고 나갈 수 있다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수를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써머리 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항상 내시는 있잖아요 그 원래의 문제 형태도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서 문제 만들었을 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뿐만 아니라 선택지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연습 문제 같은 것들도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Get Set Ready를 끝냈고요 이제 어 점핑 점핑을 할 차례입니다 수능 내신 둘 다 잡기 1번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When 뭐 뭐 할 때 네 접속사로 쓰였는데 Encounters가 Encounter가 보통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연한 만남 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명삼 명삼? 네 명사 뭐 낯선 이들 사이에서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건 되게 흔합니다 근데 그렇게 흔할 때 흔할 때 그때 Some kind of governance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통치라는 게 Is necessary 되게 필수적이에요 뭔 소리야 자 뒤에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Based Not On 어 여기 Not A 법비 구조로 쓰였네요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 근데 어디에 기초를 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를 두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지워지니 자 이게 A이고 이게 B입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통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할 때요 우연한 만남이라는 거 낯선 이들 사이에서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게 흔할 때요 그게 뭔 소리야 근데 그게 뭐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냐면 여기 밑줄이 다 안 지워졌네요 이렇게 지워졌죠 이게 조금 밑줄이 아주 안 이쁘게 그어집니다 OCR이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 Based Not On 뭐에 기초를 둔 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관계 뭐로써? 개인으로서의 독특한 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On Generic Principles 일반적인 총체론적인 그런 원칙들에 근거되어져서 그 일반적인 원칙은 뭔데요 All are equal 모두가 동등하다 뭐 밑에서는 법 밑에서는 이라는 그런 거에 기초를 둔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통치라는 게 조금 필요하대요 필요하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은요 근데 어디 안에서의 법이요 형태 안에서의 법이요 뭐의 형태? 명시적인 그런 주약 안에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이 I never found 결코 발견되어 지진 않지요 결코 발견되어 지진 않죠 어디에서는요 Pre-civilized peoples 그러니까 Civilized 하면 문명화 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문명화 되어지기 이전에 민족 부족들 안에서는요 결코 명시적인 그런 규약을 가지고 있는 형태 안에서의 법이라는 건 발견되어 지지 않고요 Nor Nor 부정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가 무슨 문어순이 돼요 의문문어순이 되죠 그래서 원래 They Are Necessary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이 뒤에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Nor가 문장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Nor Are They가 됐습니다 They are 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건 They are 라고 나오면 틀린 거고 They는 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구조는 이 모양이었죠 And Large In the form Of Explicit Codes Are Not Necessary For Pre-civilized People's Either 가 뭐뭐도 역시 근데 Either랑 여기에 있는 Either랑 여기에 있는 나시랑 합쳐지면 Neither가 Neither가 Nor가 Nor가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 의문문어순이 되는데 Large In the form Of Explicit Codes 가 데이로 대명서로 받은 거고요 그래서 They Are Necessary For Pre-civilized People's 라는 모양에서 뒤에 똑같이 오는 것들 앞에 이미 있는 것들은 그냥 생략해서 쓰셨고 생략해서 쓰셨고 그 뒤 놀 다음엔 의문문어순이 됐구나 까지 챙겨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It is no accident that 네 Accident는요 명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이면 사고 사건이 아니라 사고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사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It is no accident that 하면 That 이하의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hat 이하의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대디의 사실은 뭐냐면 As 뭐 뭐 함에 따라서 현대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가 아니라 Grow 다음에 Anonymous 라는 형용사가 왔다라는 건 이 Grow가 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익명이 점점점 익명이 됨에 따라서 여기서 Ly 쓰시면 안 됩니다 Grow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익명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함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게 A고 이게 B겠네요 우리가 Pay Strangers 관심을 줌에 따라서 그죠 Pay 명사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하니까 명사가 To 동사 원형하도록 관심을 주다 지불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낯선이들이 뭐 하도록 수행하도록 더욱 더 많은 삶의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돈을 지불함에 따라서 그럼에 따라서 주절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The rich 미치는 범위 뭐와 법이 미치는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Further and further 점점 더 이게 정도의 further입니다 A가 아니라 U를 썼잖아요 A를 쓰면 멀리라는 어리적인 느낌이고 U를 쓰면 정도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어디 쪽으로 매일매일의 구석탱이 쪽으로 뭐의 구석탱이 삶의 구석탱이 삶의 구석탱이 삶의 구석탱이라는 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미친다는 소리죠 뭐가? 법이 자 그래서 disputes 네 분쟁들 그 분쟁들 뭔데 아 그 분쟁들 were settled 진정되어지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근데 한 세대 전에 한 세대 전에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된 그죠 be settled settled down 하면 좀 침착하게 만드는 거 조금 착 가라앉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settled 해결되는 그 분쟁들이 오늘날에 오늘날에 일상적으로 관리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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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utes가 주어니까 동사는 are 그리고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are administered 이렇게요 administer 하면 동사로 관리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관리되어집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요 쓰여져 있는 규칙들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 규칙들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법을 말하는 거죠 자 indeed 정말로 진짜로 without 무엇이 없인 줄 알았는데 이게 without 가정법입니다 왜 가정법이 되죠 이 뒤에 부동사에 과거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그런 기준들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would는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현재 사실에 만들거든요 실제로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죠 법이라는 거 없다면 우리는 좀 불안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불안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ly를 쓰셔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fill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지 형용사인 상태로 느껴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O가 접속서로 쓰이면 because 의 뜻이에요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at the mercy mercy는 어 뭔가 이제 자비 이런 뜻이잖아요 자비 안에 있기 때문에 뭐의 자비 낯선이의 자비 낯선이의 자비라는 건 뭐예요 낯선이들이 허락해주면 내가 하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at the mercy of 명사 명사한테 휘둘리는 상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정말로 뭐가 없다면 일정한 종류의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낯선 이들한테 휘둘리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가 이러한 경향이 되게 필수적인 결과물이다 뭐의 결과물 소외의 결과물 그리고 비인격화의 결과물이다 근데 그 소외와 비인격화라는 건 뭔데요 아 그거 시작했던 거죠 뭐와 함께 농업과 함께 농업과 함께 우리가 시작했던 거였습니까 애그리컬처 그런 거였어요 진짜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 지문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이제 문명화를 시작했잖아요 문명화 하기 전에는 법 같은 게 필요 없었는데 문명화가 되고 나니까 점점 규칙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법이 계속 확장되고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체크1, 체크2 이런 것들도 다 봐주셔야 돼요 안 보면 나중에 여기서 문제 나올 때 그냥 뒤통수 맞는 겁니다 알았죠? 좀 주의하시고요 내신 둘 다 잡기 수능 내신 둘 다 잡기 2번 해 보겠습니다 2번 용서의 특징 용서의 특징 용서의 특징이라는 게 또 뭐냐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요 Can be quite unforgiving 꽤나 용서를 하지 않아요 꽤나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싫어 뭐 용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deal deal in은 deal with랑 달라요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라면 deal in은 뭐뭇을 취급하다 사용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좀 허접하겠죠 뭐 그 논리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당합니다 뭐에 의해서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논리를 사용해서 애가 행동하기 때문에 용서는 없어 자비는 없어 no mercy입니다 그쵸 the same can be true 똑같은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요 오브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게 누구누구 쪽으로 라는 방향의 뜻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누구를 할 때 오브 되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be afraid of 누구누구를 두려워하다 그치 be fond of 누구누구를 좋아하다 이럴 때 어디 쪽을 딱 to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챙겨두시고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처음에 애들은 청소년들은요 begin to see 보기 시작해요 뭘 that 이하의 사실을 봐서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see 다음에 됐절 받잖아요 그러면 see that이 됐절을 보다가 아니라 됐절을 봐서 알다 라는 뜻입니다 됐절을 봐서 알다 됐절은 뭐냐면 어른의 세상은 복잡하고 완전하지 못하구요 at times 때때로는요 불공평해요 but 그러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어른들이 have to live 가 아니라 they는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겠죠 청소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구요 아니면 which를 쓰고 싶으면 live 다음에 in을 이 뒤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그래서 which they have to live in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는 있지만 in that은 안 된다 라는 거 하나 챙겨 두시구요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애는 누구다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누구다 청소년들이다 라는 것도 하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in large part 대체로는 account for account for는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다 뭐뭇의 비율을 차지하다 라는 뜻이구요 여기서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높아진 수준이요 그 높아진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뭐의 수준? 분노의 수준이요 근데 어디에서의 분노? 이 초창기 이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시절에 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네 어린 시절에는 좀 분노가 많죠 왜냐면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그냥 개판 5분전을 만들어 주니까 as 뭐뭐함에 따라서 네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 older 형용사의 비교급이구요 grow become 용서가 is more 더 많은 것이 된다 뭐에? option에 더 많은 것이 된다 라는 건 up 용서가 이제 선택이 된다 more of가 오히려 더 선택적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more of 그냥 한 단어처럼 해석하세요 이건 한 단어처럼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그리고 i의 논리라는 건 더 이상 prevailed 만연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you have 너는 가지죠 뭘 가져요 더 꼭 더 많은 균형 잡혀져 있고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가집니다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동료 너의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요 자 이 end는 이 end는 병렬이 자기 자신과 동료 친구를 병렬시키고 있습니다 a와 b가 되겠죠 you come more and more to come to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 get to 동사원형 come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 그럼 너는 더욱더 뭐하게 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end가 이 end가 병렬이 이 두 개네요 뭘 사실을 그 사실은 뭔데 이 death는 동격이 되시니까 위치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건 관계대명사잖아요 we all 우리 전부다 뭐하다 부러지기 쉬운 그런 생명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른들도 이해하게 되겠죠 we hurt each other 우리는 서로서로를 상처입혀요 intentionally 뭐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서로서로 상처입혀요 뭐 할 때 우리가 journey 여행을 갈 때 근데 뭘 통해서 삶을 다 헤쳐가면서 여행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한테 상처 줄 때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maybe 아마도 the ability 능력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라는 게 뭐구나 진정한 선물이구나 뭐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뭐 된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감정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서 어 상대방을 예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성숙을 성숙한 견해를 균형잡은 견해를 갖게 된다고요 그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물론 저는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수능 내신 둘 다 잡기 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if 만약에 the telephone 전화기가 rings 울려요 근데 어디에서 인접한 방에서 울리면 we just get up 우리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and 그리고나서 answer it 네 그것에 응답합니다라는 건 네 언어를 받는다는 소리겠고 여기서 answer는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치사2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이거 암음이 다 가로조소 동사잖아요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는 거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동의어 뭐 있습니까 still yet but nonetheless nevertheless notwithstanding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핸드폰이 아니구나 전화기가 울려요 어디에서 또 다른 층에서 여기서 전화기가 울릴 때 그 층이 어느 층인지 내가 알 방법이 없죠 내가 2층에 있는데 3층에서 울리는 건지 1층에서 울리는 건지 4층에서 울리는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특정한 층 another 불특정한 층에서 전화가 울릴 때 우리는 소리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요청하기 위해서요 if 인지 아닌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some or else 다른 누군가가 will answer it 그거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위를 쓴 이유는 마찬가지죠 뭐예요 if 이게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예요 뭐뭐 인지 아닌지 그치 weather의 뜻이라고요 if 그러니까 will 써도 상관이 없죠 조건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거니까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going up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 계단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 e 그럼 결국은 동명사 주어잖아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requires 요구합니다 새로운 움직임 그리고 더 많은 근육의 힘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walking 리듬 걷는 리듬을 요구합니다 가 아니라 이 end는 다시 또 문장이 시작이네요 요게 a이고 요게 b가 됩니다 참고로 앞에는 going up이 동명사 주어인데 뒤에는 이 walking이 동명사 이긴 건 맞는데요 꾸미는 동명사 효용사로 쓰이는 동명사입니다 걷는 리듬이라는 게 has to be changed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 쪽으로? climbing rhythm 올라가는 리듬 쪽으로 걷는 리듬이 올라가는 리듬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왜? 앞에서 뭐 했습니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그거 요구한다니까요 새로운 움직임 그리고 더 많은 근육의 힘을요 그리고 걷는 리듬이라는 게 올라가는 리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이 make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더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뭔데? to 동사 원형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까지 묶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일단 묶어 주셔야 되고요 make란 동사가 있습니다 make란 동사가 to 동사 원형하는 것을 형용사하게 만들다 이렇게 나오면 to 동사 원형하는 것을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왜? to 동사 원형은 형용사보다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빼요 그러면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근데 여기에 원래 to 동사 원형이 있었어 라고 가짜 목적어 이걸 흔히 to 동사 원형을 목적어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니까 가짜 목적어 it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make it 형용사 to 동사 원형의 구조를 취한 거예요 해석하실 땐 그것을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어요 그게 뭔데? to 동사 원형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뭐였냐면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은 새로운 움직임 더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걷는 리듬이 오르는 리듬으로 바뀌는 것 이란 아 되게 기네요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요 그걸 더 힘들게 그게 뭔데?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 뭐보다요? 움직이는 것보다 어디에서 똑같은 똑같은 그런 plane 여기서는 plane이 뭘로 쓰였냐면 원래 보통 우리가 plane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뭐죠? 당연히 비행기죠 그쵸? 근데 비행기 말고 그냥 평면이라는 뜻이죠 평면 똑같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 더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혹은 혹은 alternatively 그 대신에 to be transported to be pp니까 수동이죠 수동입니다 to be pp 운송되어지는 것 운송되어지는 것 근데 어떻게 해요?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up and down 위아래로 기계적으로 운송되어지는 것 보다 우리가 진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더 어렵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O어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이 병렬이 뭐랑 뭐가 병렬이냐면 이 O어의 병렬은 요 A고 요 B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요 그걸 더 어렵게 그게 뭔데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다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 혹은 그 대신에 뭐 운송되어지는데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운송되어지는 것 그런 것 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준대요 자 그래서 At Metro Station Metro Station은요 Subway Station이랑 똑같은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이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공항 그리고 백화점에서요 사람들은 스탠드 서 있죠 In Line 줄 서 있죠 그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요 While 반면에 Staircases 계단은요 Next to them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그 계단은요 뭐예요 거의 비어있습니다 당연하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굳이 뭐 계단을 쇼핑몰과 그 다음에 백화점 그 쇼핑몰과 백화점은 당연히 지은게 아니라 지어진 거잖아요 지어져 있는 언제 어 Several Stories 스토리즈 스토리즈의 스토리가 계단 이란 뜻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란 뜻 말고요 그래서 몇 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쇼핑몰과 백화점은요 rely on 어디어디에 의지에 의존하다 주어가 지금 쇼핑몰 z와 department store z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ely를 쓰셔야 되고 rely on은 동의어로 rely on count on rest on turn to resort to be up to look to가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several 다음에 무슨 명사 쓸 수 있는 복수 명사 그죠? 어디에 의존하냐면 escalator elevator elevator 에 의존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단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escalator elevator elevator 의지 의존을 합니다 쇼핑몰들과 그 다음에 백화점들은 근데 어디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두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막 23층짜리 백화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단으로 왔다갔다 해서 쇼핑하라고 하면 개빡치 뒷박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동이라는 게 breaks down 운송수단이라는 게 고장이 나버리면 사람은 집으로 가버려요 계단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다고 쇼핑 안 한다고요 그런 겁니다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너무 힘들어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수능 내신 둘 다 잡기 4번이요 4번 시간이라는 거 근데 devote가 헌신하다 받치다는 뜻이니까 헌신 되어지는 받쳐지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근데 어디에 헌신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가족의 책무에 가족의 책임에 헌신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건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한 여성의 기회 근데 뭐를 위한 기회 휴식 휴가 레저를 위한 기회에다가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care for children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거 그리고 older relatives 더 나이든 그 친족들을 돌본다라는 것이 어? 여기서 care for 가요 care for 가요 care 가 주어가 아니네요 그치 왜냐면 care 가 주어라면 care 가 주어라면 아로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로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로 받았죠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아이들과 더 나이든 친척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건 가족의 책임입니다 아가 아니라 is네요 여기 써있네 의견 1 주어를 care 로 단소임 ebx 교재 오류로 예상됨 의견 2 주어가 family responsibilities 로 보호가 도치된 구분 요런 경우에는 도치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family responsibilities 원래 문장이 이런 구조라는 거죠 family responsibilities that are mostly performed by women are care for children and older relatives 이렇게 저는 2주를 바꾸는 것 보단 두 번째 의견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번 의견 말고 2번 의견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어가 너무 길어요 주어가 너무 길면 고어를 앞으로 빼서 구어랑 동사를 도치시키는 그런 구조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읽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돌봄이라는 거 뭐를 위한 돌봄 아이와 그 다음에 나이든 친척들을 위한 돌봄이라는 거 그거 뭐다 가족의 책임이다 근데 그 가족의 책임들이 2 뭐구나 주로 수행되어 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성에 의해서 진짜 이렇죠 여성의 입장에서 따지면 진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mostly는 주로 참고로 이것도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mostly 주로 almost 거의 most 대부분 알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예를 들어 보자면 출생 근데 뭐에 출생이요 여성의 첫 번째 아이의 출생이라는 건 가지게 됩니다 has an influence on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죠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구의 이 여성의 여가 생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애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종종 여성들은 여성들은 will organize 조직하죠 그들의 여가 시간을 조직합니다 뭐 주변에다가 그들의 가족의 tasks 업무랑 의무 주변에다가 어 약간 좀 뭐 한다고 생각할까요 여가 시간을 짬을 내려고 한다고요 그죠 짬을 내려고 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여기서는 흔히 여성은 가족의 일과 임무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여가를 계획한다 네 너무 의역이 많이 들어갔고 앞에서부터 직역을 해볼게요 종종 여성들은 조직을 해요 그들의 여가 시간을 뭐 주변에다가 그들의 가족의 업무들과 그 다음에 의무들 주변에다가 반면에 이 남자놈들이 남자놈들이 문제인데 이 남자놈들은요 be likely to 동서원형이 뭐 뭐 할 것 같다잖아요 그 much less니까 훨씬 덜 어 allow 허용할 것 같다 가족들이 뭐 하는거 방해하는거 그들의 여가 시간을 방해하는거 훨씬 덜 허락할 것 같다 allow 명사 두동서원형 알죠 명사가 두동서원형 하도록 허용하다 그리고 much는 less 라는 비교급을 꾸몄기 때문에 very는 안된다 even much still far by far allow barry는 안된다 이거 챙겨두시구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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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 자신의 여가생 여가 시간의 경험들이 maybe constrained 아마도 제약이 되어질 수 있다 제한이 되어질 수 있다 확장 안되겠죠 여자 남자는 확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research studies 연구조사들이요 have documented 문서로 기록을 해놨어요 문서로 기록해왔어요 뭘 데디아의 사실을 데디아의 사실은 뭐냐면 여성이 put 놓더라 더 많은 much time 많은 시간과 노력을 놓더라 어디에다가 보장하는 것에다가 뭘 보장하니 데디아의 사실을 보장하죠 데디아의 사실이 또 한번 나왔네요 가족의 여가활동들이 긍정적인 경험인 것 뭐를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두드라 라는 그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를 비용으로 해서요 그들 자신의 그들 자신의 desire 욕망 그리고 interest 흥미 이런 것을 비용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게 누구 덕분이다 여성들 덕분이다 여성 만세 이런 겁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연구조사들이 have documented 기록을 해왔다 데디아라고 데디아는 뭐냐면 여성들이 노트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다가 보장해 주는 것에다가 뭘 데디아의 사실을 보장해 줍니다 데디아의 사실은 뭐냐면 가족의 여가활동들이 긍정적인 경험이다 뭐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뭘 희생하는 거다 뭘 비용으로 두고 있는 거다 그들 자신의 여가의 욕망이라든지 그런 흥미라든지 그런 걸 비용으로 두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만세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so does 동의어 컴마 찍어야 되는데 컴마를 안 찍었네요 이러한 가족의 여가활동들은 아마도 appear 나타나다가 아니라 to 동서원형을 받으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to 동서원형이 보충어 보어 여가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가족의 여가활동들이 아마도 여가처럼 보이지만 보이지만 자 그러나 아마도 경험 되어줄 수 있는 거다 as 뭐뭐로 그죠 뭐뭐로 뭐로 경험 되어줄 수 있는 거다 돈은 받지 못하는 일로 경험 되어줄 수 있는 거다 뭐에 의해서는 여성들에 의해서는 어 그렇구나 여자가 많이 희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항상 어머님이 일하고 계시면 좀 도와주고 이 자식아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런 거 약간 도와주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한 두 달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의 여가활동들이라는 건 여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경험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어 돈도 주지 않는 일로 누구에 의해서는 여성에 의해서는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 강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바로 복습 바로 복습 바로 복습 하시고 워크볼 통해서 몸으로 채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통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어지는 기출 문제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兩éta 은 그 월드 날